안녕하세요. 서우정보기술 조민홍 실장입니다.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기업으로 선정된 서우정보기술은 사람들의 안전과 복원을 위한 장비와 시스템을 연구개발하여 대한민국에서 제조하고 국내외에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중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에스칼레이터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1일 이용객 수는 73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서 있기조차 힘들 정도로 혼잡하죠. 빠르고 편리한 층간이동을 위해 이용하는 에스칼레이터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많은 전철력도 이 혼잡도와 비례합니다. 이러한 에스칼레이터 사고 중 60% 이상이 손잡이를 잡지 않는 등의 이용자 부주의로 인한 전도사고입니다. 혼잡한 상황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있다가 운행이 급정제하거나 인파에 밀리기라도 하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탑승 시 손잡이를 잡는 것은 나와 모두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수칙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음의 이유들로 인해서 손잡이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 번째는 더러워서 혹은 더러울 것 같아서, 두 번째로는 전염병에 대한 감염 우려입니다. 코로나 창고로 더 많은 사람들이 손잡이를 잡지 못함으로 인해 사고 위험은 높아졌습니다. 안전을 위한 손잡이 잡기 캠페인들, 최근에는 다중이용시설 소독 지침에 따라 에스칼레이터 진출임로에서 소독제를 뿌리며 닦아서 소독하는 모습을 흔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는 소독 효과의 지속성과 인력 배치 효율 및 비용의 단점이 있는 임시적 방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과 방역, 운영 효율성을 위한 솔루션인 위클린을 소개해드립니다. 위클린은 에스칼레이터 진입로 방향에서 반원형의 핸드레일을 전체적으로 감싸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띄워서 부착되지 않고 어린아이의 손 끼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위클린은 탑승객이 자발적으로 에스칼레이터 손잡이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안전한 탑승을 유도하는 자동화 장비로서 크게 방역, 청소, 안전 이 세 개의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방역과 청소를 위한 3중 프로세스는 위클린 기술의 특장점입니다. 1차 과정에서 3단 세척장치로 표면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하여 깨끗한 손잡이를 유지하고 세균 또한 감소시킵니다. 2차로 설정한 주기대로 소독제가 자동 도포되며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99.9% 살균됩니다. 마지막 3차 과정에서 도포된 소독제의 과산화수소 성분의 자외선을 조사하는 산화 반응으로 인해 마지막까지 잔여 살균이 이뤄지게 됩니다. 본질적인 청소와 소독 효과는 실험실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의 살균력 시험과 오염도 측정으로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3중 프로세스에 의한 방역 실효성은 다수의 국내외 현장시험 성적서로 입증됩니다. 자외선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단순 소독기와는 차별화된 독보적인 살균력입니다. 초당 50cm의 속도로 빠르게 회전하는 핸드레일에 대해 설치 즉시부터 계속적으로 99.9%의 살균력을 유지하는 본질이 증명된 기술개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잡이 청소는 현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으로 민원이나 안전에 직결되어 수요기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기능입니다. 청소 효과 또한 오염도를 측정하는 ATP 기기를 통해 현장에서 설치 전후를 비교하니 매우 위험 단계에서 병원 수준의 매우 청결 단계로 상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칼레이터에 설치된 위클린 제품의 전면 모니터와 스피커를 통해서 안전을 위한 각종 캠페인이나 수요처의 홍보 콘텐츠를 재생하는 기능도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탑승객 혹은 주변을 지나는 분들 모두에게 철저하게 청소하고 소독 중이라는 것을 상시 노출하여 더럽거나 감염 우려가 있다는 인식을 개선합니다. 제품 활용과 사용자 편의를 위한 자유로운 콘텐츠 재생과 변경, 제품 원격 관제 등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부터의 IoT 기술 이전으로 개발된 위클린 플랫폼에서 PC나 앱을 통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승인받은 안전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클린은 현재 국내 수서고속철도, 서울, 대전, 인천, 김포 지역의 지하철 역사, 반포 센트럴시티,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해외로는 싱가포르 창의공항, 마리나베이센즈, 아랍에미리트의 공항들, 러시아 모스크바 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국내외 철도 및 공항 터미널 등을 시작으로 위클린이 우선 도입되고 있습니다. 제품을 도입해주신 국내외 공공과 민간 수요기관들에서는 안전과 방역, 운영 효율 면에서 모두 만족하고 계십니다. 탑승객과 운영기관의 손잡이 딜레마를 해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무인 자동화 장비로서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하는 국민의 안전과 복원, 운영기관의 효율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위클린입니다. 위클린은 당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제품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기술정보지능원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과 같은 중기부와 행안부 산하기관들의 연구개발 지원과 협업으로 완성도 높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이 성과로 2021년에는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됐습니다. 2022년에는 수서고속철도와 같은 공공수요기관을 개장으로 조달청에서의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선정되어 진행한 결과 성공 판정을 받아 2023년 조달청 우수 조달물품 등록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타 지역 고객사들의 상담 연락을 받고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많은 기관들의 도움으로 세상에 없던 제품을 만들어냈고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본격적인 시장 확대 전 제품의 실효성과 안전성 등을 검증하고 시범사업이나 홍보자료 등을 통해서 공공과 민간 고객사 모두에게 제품을 홍보할 수 있었습니다. 검증된 혁신제품으로서 더 많은 고객사에게 알려지게 되고 종합 쇼핑몰처럼 조금 더 쉽게 구매가 가능해지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서우정보기술의 위클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